다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비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우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세상의 근심 또 걱정의 모든 짐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눈을 들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의 손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또 주님의 고난에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오 lon 때론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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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나 있었는가 그대의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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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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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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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괴로운 그 일로 줄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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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너 있었는가 그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토의 땅처럼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기식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기질개를 켜는 봄날 사순절 네 번째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전기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기도하며 구별된 자로 살겠노라며 입술의 다짐이 있었지만 교만함과 오만함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별된 자리에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권한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입술 뿐 지키지 못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기다리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과 화목해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일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대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을 헤맬 때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불호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에서 선진국가인 자윤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지만 풍요 속에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변승한 님비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팬덤 정치 풍토 지나친 편가르기에 흔들리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말씀 주신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망하였습니다 좀 더 겸손히 사랑과 감사 배려가 넘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주변은 익은 곡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일만 남아있을 때에 분명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게을러진 우리의 영성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귀한 강사를 모시고 병들었던 영성을 치유하는 잔치가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래 좀 더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펼쳐지고 결실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갈급함과 충만함 속에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북녘 땅에도 봄과 함께 복음의 씨앗들이 움트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두 손 모아 병상에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압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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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신 사랑을 날 보리시잖아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아멘 내가 지금껏 사랑했던 것 사랑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껏 알았던 모든 것 나는 건 아니었네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기 찾았던 것 주여 주님의 바람에 나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나의 회개의 말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여 나의 눈물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위로부터 부시는 신령하는 대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하는 대로 나 바꾸소서 나 변화시키소서 나 바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 바꾸소서 나 변화시키소서 나 바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협의 교재 열매를 다 죽게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꾸소서 나 바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야 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야 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올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를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올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을 몇 번을 좀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라고 묵상을 하다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에서 원수 계급 별 다섯 개를 단 사람이 다섯 손가락에 꼽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급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 계급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메가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육군사원학교 교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국방위원들이, 국회위원들 중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메가더는 각종 보고를 다 마치고 나서 위원들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교장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야전용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침대 아실 거예요 그냥 쇠 막대기에다가 천만 씌워놓은 급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에만 집에 갑니다 메가더는 내심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보고가 끝나고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금접시에다가 국회의원들 오셨으니까 잘 담아가지고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다 돌아간 뒤에 뒷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금접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메가더는 기껏 열심히 해서 대접했는데 금접시가 없어졌다 싶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범인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일 의심가는 건 방금 밥 먹었던 국방위원들이지요 그래서 국방위원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통씩 다 썼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의원이 편지를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장군님께서 그날 밤에 야정용 침대에서 주무셨다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두었거든요 메가더의 거짓말은 망신을 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거짓말은 좀 다릅니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대목을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짧게는 22장에서 더 크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던 데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3월상 22장에서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 다윗의 등장에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왕의 은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함께한 소년들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좀 내어 달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그 골리아스의 칼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그 조사를 받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낙이 치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장 도액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행방을 알게 된 사울이 일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니까 도액이 노베에서 있었던 그 일 음식도 얻어가고 칼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일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제사장 그룹이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줄을 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화를 냈고요 그 결과로 노베 제사장과 그 가문, 그 가족들 85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참사 뒤에 끝까지 살아남기 된 딱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통해서 자기가 도망온 아비아다를 통해서 다윗이 이 전모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의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노베에서 도액을 보고 왜 그냥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 22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22장 7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리가 거기 있었는데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가서 이 일어난 일들 자기가 지금 떡을 가져가고 칼을 가져가는 이 일을 고변할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아까 띄웠던 그 본문이죠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이 문장은 더 기가 막힌 건 휘브리어를 열어놓고 보면요 이 행동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액이 할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노베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도 있고 어쩜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후자가 일어나기를 말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도액이 있지만 그냥 그 자리 나왔다라고 침묵했다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액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 할 것도 분명하게 알았다 휘브리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했다 내가 입 다물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는 지금 왕의 은밀한 일을 행하느라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2절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의 관리인 도액이 노베 와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도액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도액을 보는 순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양식이 필요했고 무장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인상이 있어요 그는 용사이고 만만을 친 사람이고 사울의 사위이고 군대 장관이고 그런데 그런 그 멋진 이미지들이 나 거짓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 증의로 낙인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지요 다윗이 예측했던 것처럼 아니 확신했던 것처럼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고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높당에서 제2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엉뚱한 사람들까지 85명의 제사장 가족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이 참사가 사울이나 도액이 잘못해서 그랬다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이 광기에 걸려 일약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액이 고자질증이다 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것에서 다윗의 영성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보통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10분 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어떤 것은 흑색 어떤 것은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면서까지 괜찮은 거짓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인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사울이 유죄다 도액이 유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편들어 주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영성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이것이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오인의 시작입니다 내가 유죄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리아스의 칼을 잡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새벽설교에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사무엘서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분간은 다윗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묘한 패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였다가 요나단을 찾아가서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나 영혼의 양성에서 보신 분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패턴이 오늘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사람의 행동 패턴은 참 안 바뀌는구나 세 살 버릇 다섯 살까지만 가지 않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이게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줄어들기는 하지만 못된 버릇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도 왜 저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어지간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어지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안 바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노베 아기멜렉을 찾아갑니다 앞에서 사무엘 찾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를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조금 의아한 행동이 나타나요 다윗의 일행이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고 진설병을 얻어 먹는 것도 최소한 레위기 법을 안다면 이건 무례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기멜렉에게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해서 급히 나오느라 내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 좀 해야 되겠는데 사업 자금이 좀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말하는 꼴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칼대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 있지요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요구한 골리아색 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며 휘둘렀던 그거 아닙니까 그 모욕적인 언사 때문에 다윗이 물멧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목 베었던 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겠노라고 제사장 아기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보호장구를 챙기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장면이 21장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22장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아기멜렉이 골리아색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기멜렉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다윗을 무장시켜준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사울이 기거하고 있던 곳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 때 점령했으니까요 기부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 기부하라고 하는 곳과 다윗이 칼을 얻어찬 노브는요 지근 거리예요 너무 가깝습니다 서울 분당 따지면 될까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곳에 다윗이 나타난 것도 기암할 일인데 칼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만만의 다윗이 칼로 무장하고 천천히 사울을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저 가까운데 우리로 치면 성남이나 분당쯤 되는 곳에서 칼 차고 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광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사를 지도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는 여기까지만 하게 합니다 무엇이 여기까지냐? 성경은 골리앗 칼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장에서 아히멜레에게 다윗에게 칼 주었고 22장에서 도에게 고자질 하느라 한 번 더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의 행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더 이상 이 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설조차도 성경 외에 신학자들이 보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런데 거기도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다못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라진 언약괴 그 언약괴의 행방은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이집트나 에디오파에 가면 그곳에 있는 기독교 교파를 콥틱교회라고 합니다 콥틱교회라고 하는데 콥틱교회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파에 성교사로 갔던 분은 그 이야기도 해요 1년 중 하루는 언약괴로 공개하는 날이 있대요 아무도 보진 못한대요 왜냐하면 눈 감게 하기 때문에 그거 보면 중요하다고 해서 눈 감게 한답니다 그리고 공개됐다 말하고 다시 집어넣어버린답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만큼 언약괴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은 관심이 없어요 이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왜 이 골리아트 칼이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졌을까?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아트의 칼을 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했던 다윗이 아비아다를 통해서 노부에 있었던 학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서와 열한 기사는요 10편을 군데군데 끼워넣으면 또 다른 답이 보입니다 10편 52편입니다 노부의 학살을 듣고 나서 다윗이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다라고 찬송합니다 다윗이 노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칼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도 더 이상 이 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어떤 칼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칼이 혹 들려 있지 않은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그 영원하지 않은 칼은 내려놓고 영원하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일어서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죄를 인정한 그 다윗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히멜라에게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다를 통해서 로베에서 일어난 일을 듣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한 성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통수권자인 사울이 제사장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학살을 자행했다 자기 손으로 하기 싫어서 이방인인 도에게 손을 빌어서 말입니다 이 일을 듣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아비아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울이 아히멜라과 그 가족 죽인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의 죽음에 있어서 그 잘못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원했다는 사실에서 온 결과다 나를 죽이려다가 결국 그 사람들까지 엉뚱하게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가슴에 짐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남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손가락이 남에게 뻗쳐가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실수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그룹이 잘못했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켜가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자신을 인정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참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를 둘러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굴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오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몰락한 제사상 가문의 아비아달까지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그런 다윗이 도망다니기 바쁜데도 내 생명 지키기 바쁜데도 그 간단한 타랫줄 같은 실한 오락 같은 자기 생명에 아비아달을 같이 묶어 놓습니다 내가 살해난 내 생명 지켜주게 노라고 근데 이 문장은 저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었던 문장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으로 생명을 함께 묶습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사용합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가 살해난 내 생명을 나한테 묶고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입술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거기 엎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왕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것은 단지 자기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듬어진 자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죄 인정한 뒤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더 두려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품은 아비아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채우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교를 옮기는 사람 목록이 등장하는데 그 목록 제일 앞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 있지만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 다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뒤에 제사장직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이 일이요 150년 전 이 역사로부터 150년 전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예언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자손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남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치시면서 이제 너의 가문을 끊어내고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150년을 지나간 뒤에 아비아달을 끝으로 제사장직이 엘리 가문이 아니라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을 우리는 사무엘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은혜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게 하는 말씀인지 죄인이 나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왕의 품위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죄인에게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더불어 그 직분은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기억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 땅을 향하여 가로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향하여 의절을 선언하고 내 교수님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순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소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소인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인 나를 불러 오늘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내게 왕의 직무를 맡겨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요 더불어 하나님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하여 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저 땅을 가로막아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인데 오늘 나의 입술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교회의 기도는 어디에 가 있는지요 주님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듯 섬기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노라고 이 사순절 아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임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벌어진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재련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구별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matters 너 성결기위에 너 성결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줄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키위에 내 머리 숙여 저는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이여 살며 주 달부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키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다 또 슬플 때다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키위에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나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나의 삶을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구별되어 일어선 자리가 비단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 서 있는 자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여 서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무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하여 가로막하셔서 저들에게 생명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과 또 그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무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울려주의 전을 사모하며 병상에서 군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들여지는 아랫동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로 그리스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준비된 부흥회 시작합니다 최성호 목사님 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교회 본당 다 둘러보시고 음향 다 체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미리 시간 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어제 가는데 50분까지 시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숙소가 이 근처에 가까운 데가 따로 없어서 숙소를 따로 해드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새벽마다 차 타고 나오셔야 되고 끝나면 또 들어가셨다가 저녁시간 또 나오시고 그렇게 다섯 번을 오고 가시면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말씀 전해 주신 분도 그만큼 열심히 내고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내셔서 이거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 시작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른 순서 넣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도 다른 여러 가지 순서 다 빼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새벽에도 찬송하고 또 기도 순서 맡은 장롱들 기도하고 그리고 곧장 목사님 말씀으로 목사님 또 마무리로 그렇게 시간 다 할애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붕의 기간 동안은 새벽 다섯 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끝내고 여섯 시에 새벽 기도를 끝내도록 그렇게 목사님 시간 준비해 오십니다 새벽 다섯 시까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시겠고요 오늘 오후에 배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저녁 7시 30분에 오늘은 3시 반입니다 오늘 3시 반이고 내일과 모레는 수요 기도와 같은 시간 7시 30분에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자율로 다 바뀝니다 병원하고 몇몇 곳들만 빼놓고는 자율로 바뀌는데 바뀐다라는 그 기쁜 소식만 듣고 마스크 벗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기억하셔서 또 서로 배려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은 자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벗었으면 입술로만 회복하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회복하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중직자들 기도회라 이름부터 모든 집회는 다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기도회 어머니 별칭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옛날 할머니들 별칭이다 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기도자리 다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는 자리, 마스크만 벗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고 회복하는 일, 모여서 모이는 걸 회복하고 기도하는 걸 회복하고 말씀드리는 걸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협장 수천에는 목요일날 있습니다 목요일날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에 식수 있는 일을 다 맞춰서 왔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시면 감당을 못합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수련을 다녀오기 때문에 구협장도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구협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구협장 모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수련을 다녀온 곳으로 가름합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 시간 참고하셔서 연락 다 받으실 텐데 함께 해주시고요 입교 세례식 종료주일 4월 2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 나이가 돼서 입교하는 자녀들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 교우들 구협장님들이 꼭 챙겨주시고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학교 4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주일날 진행하겠습니다 평일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평일 날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주일날으로 시간을 옮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진행을 해보고 또 바뀌어가는 분위기나 패턴을 맞춰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기학교 이번에는 4월 한 달 동안 점심 식사한 뒤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예전에는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이어트해서 그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말씀 나누고 또 놀이하는 그 시간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16개월에서 40개월에 해당하는 여기는 유아부도 해당이 되고 유치부 처음 나이대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로 보내셔서 점심시간에 같이 나오셨다가 식사하고 그리고 아기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같이 말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기학교 모습을 하니까 신청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조명철 장례님 오수나 목사님 차남초 형규경과 조진양 결혼식이 토요일에 6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에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손의 잔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널 믿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을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